도요. 주세요. M 카운트다운. M 카운트다운. 7월 둘째 주 2020년. 7월 둘째 주 M 카운트다운. 1위는 누구입니까? 블랙핑크인 선빈. 키. 키는 지금 뒤에 서 있는 우리 가수들까지 바라봤어요. How you like that. 보랏빛 밤. 정확히 얘기하세요. 보 라이십니까? 보랏빛입니까? 오케이 오케이. 춤 추데로 얘기하라네. 주워먹을 수도 있어. 보잏빛 밤. How you like that. 그리고요? 보랏빛. 네. 실패. 키. 키. How you like that. 보랏빛 밤. 정답입니다. 블랙핑크 들어와요. 블랙핑크 들어왔습니다. 어? 저거 이거였어! 하나둘! 성공! 1-0! 1-0! 엠카운트다! 과연 1-0! 시민아 월 첫째 쭈! 1-0! 조금만 좀 내봐! 아 제가 저 박지훈 선배님 저 피처링을 한 번 한 적 있어가지고 아 진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온유! 온유! 미스터리 트러블메이커의 트러블메이커? 50% 정답 실패 50% 정답 실패입니다 아 지금 힌트! 네모는 없어 네? 네모는 없어? 온유! 온유! 미스터리 네일은 없어? 네일은 없어 미스터리 네일은 없어 어떤 걸로 갑니까? 하지만 어떤 노래를 해야 되지? 네일은 없어 주세요 네일은 없어 갑니다 네일은 없어 네일이 결혼식인데 네일은 없어 음악 주세요 자 갑니다 아 이 노래 예 좋아 좋아 야! 어후! 야! 야! 여! 야! 성공 불렀어요 성공입니다. 몰랐어요. 저렇게라도 했어요. 자, 보여. 조선. 오케이. 아이스팩스 인기가요. 2020년 3월 사이트였죠. 1위. 1위는. 여러분. 이거 퍼포먼스 하기 좋아요. 퍼포먼스 최고다. 퍼포먼스 최고다. 퍼포먼스 최고예요. 이거 맞혀야 돼. 퍼포먼스. 아, 이거. 은영. 은영. 샤이니 데뷔러가? 아, 형. 아, 형. 그리고요. 롤링. 그리고요. 루즈의 크림 파스타. 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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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 돈 콜미. 그리고요. 롤링. 온 더 그라운드. 정답입니다. 돈 콜미. 돈 콜미. 징타할 거야? 도와주지 마. 도와주지 마. 아니, 안 가야 하나? 아니야, 도와줘야 돼. 우리가 싫어, 우리가 싫어. 아니지, 혼자 입으로 이겨내야지. 그러면 저희 돈 콜미 받고 한 해 형 롤링 시킬게. 오케이. 왜냐면 이거는. 같이 안 한다는 거야. 아니, 돈 콜미 잘 소화하면 넘어갈 수 있나요? 보고. 조금 아쉽다고 롤링까지 갈게. 오케이. 아쉽겠지, 뭐. 갑니다. 플레이. 롤링. 빡세. 빨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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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하네, 하네, 하네. 나린 빌대, 잘하네. 잘해. 오, 나간다. 오, 웃어. 네가 봐. 렛츠고, 렛츠고. 98% 성공. 98% 성공. 들어가세요. SM팀 한번 나와주세요. 우리 온유키. 탱구 가능합니까? 수호 가능해요, 수호? SM팀 나와주세요. 딱 듣자마자 시작하는 거야. 여기, 여기 누구예요? SM 아니에요. 은혁 씨. 아니요. 나 SM 아니에요. 나 SM 아니에요. 네 SM. 네 SM. 가만히 해. 레이블이라서 그래야 돼. 계열사라서. 네 SM. 네 SM. 갑니다. 박재 잘 보세요. 음악. 플레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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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할 수 있어. 아니 왜 떠나. 아니 왜 떠나.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종 실패하면 우여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SM부터 잘해야 돼요. 기사. 기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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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으로 가는 발. 우측으로 가는 발. 시작.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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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실패. 왜요? 아니 이거. 제가 심했는데. 아니 이럴 바에는 1차를 그냥 문제를 오래 풀잖아 우리. 문제를 오래 풀자. 저희가 좀 얘기를 할게요. 회의를 할게요. 굿보고. 굿. KBS 뮤직뱅크 이선희입니다. 4월 첫째 주 1위는 누굽니까? 레드벨벳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나와서 막 했는데 여기서. 그렇죠. 제목 얘기했는데. 제목 얘기하고 했는데. 말 했는데. 운이 형. 레드벨벳. 다 영어야. 하이라이트 카메라 액션. 실패. 아니야? 오스 프로잖아. 속았네. 속았어. 하이라이트는 네 글자 영어입니다. 네 글자 영어? 네 글자 영어. 네 글자 영어. 날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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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드벨벳. 아 수호. 레드벨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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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벨벳이예요? 우리 레드벨벳이요? 수호수호. 네 수호. 레드벨벳. 필 마이 리듬. 하이라이트. 데이 드림. 정답입니다. 이거 근데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거 뭐 해? 필 마이 리듬 해야죠? 레드벨벳 가야지. 필 마이 리듬 가야지. 필 마이 리듬 가야지. 자 필 마이 리듬. 자 좋습니다. 음악. 추세. 갑자기 내. 나. 마다 처음에 돌았는데. 수공. 거영 이제. 네 명이 서있죠? 가바이지만 남았다. 가바이지만 남았잖아. 보여주세요. 게임에서 뮤직비디오. 이 선식은 1월 첫째 쪽. 1위 후고고고. 그렇게 했다고? 저게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는 야외, 하나는 실내입니다. 그럼 알아야죠. 무조건 알아야죠. 은혁. 은혁. 정답 확률이 없는데. 템포. 그리고요. 러브샷. 정답입니다. 리더가 나가네. 리더가 나가네. 러브샷. 러브샷 좋다, 러브샷 와. 어떻게 하는 거야? 러브샷. 플레이. 일부. 러브샷.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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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마지막. 아, 끊어, 끊어. 멋있지? 아, 실리컷 잘해가지고. ? 아이고 멋있게! 성공! 3.4% 쯤? 쯤? 이런 거 딱 되네? 쌍지의 수로 됐다! 쯤이라고 하기엔 너무 3.3인데 정확한데? 아까 그 뗀 그게 그거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완전 징수 뗀이었잖아 아까 그게 앞으로 온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게 확실한 숫자잖아요 쯤이 일 수가 없잖아 뗐나 뗀인 거 같아 근데 떼면 사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좀 말이 안 돼, 질문 말이 안 돼 떼야지, 떼야지 떼나 떼? 이미 뗐으면 원천징수는 아닌 거잖아 3.3% 뗀 원천징수는 말이 안 돼 떼, 떼, 떼 좋습니다,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일단은 정답 존으로 이동합니다 3.3% 떼 원천징수는 떼야지 좋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풀어주세요 3.3% 떼 원천징수 그러면 떼 끔 몇 갤까 쏴 붙인다 3.3% 떼 원천징수 그러면 떼 끔 몇 갤까 허벙 앞에서는 쫓아내도 넌한테 짝은 싫어 오! 오! 원래 리드 보컬인데 찢었어, 찢었어 결과! 보여주세요 과연 결과는? 결과는? 아, 진짜 이게 정답이라고? 아니! 1회도 못 먹었습니다, 실패 최고 안 들어왔어 예! 아, 쉽습니다 먹으려고 소박하던데 아우! 뭘로 갑니까? 난 뭐 먹고 싶어 온유! 저는 약간 띄어쓰기 같은 거는 아, 저는 띄어쓰기 띄어쓰기 나쁘지 않아 클래식판에 아니, 한 글 한 글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보면 어디요? 전 아직도 쯔 때문에 아, 쯔! 쯔! 아직도 쯔 때문에 아,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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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앞에서는 쪼자내도 이런 것도 사실 지금 다 스테이크가 몇 개일까인지 스테이크 몇 개일까인지 이런 것도 지금 솔직히 잘 모르고 그래, 맞아 전 앞에서 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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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뒤 전 뒤 전 뒤 전 뒤 전 뒤 전 뒤로 갑니다 오랜만에 갈라쇼 전 뒤 호영 주세요 갈라쇼 이렇게 갈라집니다 스테이크가 다 스테이크가 스테이크가 다 스테이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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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일까 개일까 개일까니 그래 아니, 우리 세 번째 줄에 돈 앞에 서는이 아니야 앞에 선 돈 앞에 선이든 돈 앞에 서든 돈 앞에 선인가 보네 돈 앞에 서 그런데 쪼자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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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맞는 거야 이거 진짜 돈 앞에서 쪼자내도 진짜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몇 개일까 안 봤으면 이게 다 쪼자내도 스테이크가 스테이크가 돈 앞에서 자, 송영 씨 6번은 뭐예요? 6번 3.3% 쯤 아 아 쪼자내도 쯤이에요 끝까지 쯤이에요 자, 이제 들으면 됩니다 자, 누가 2차 시도 뮤직 읏지 2차 시도 2차 시도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 3.3% 2차 시도 3차 시도 3차 시도 3차 시도 수호가 들더니 너를 극적거리면서 3차 시도 3차 시도 왜요? 수호 어떻게 들렸습니까? 3.3% 떼 떼 떼 떼 떼 쯤이 말이 안 됩니다 떼요 여기서 가발팀 세 번째 줄 도나 폐 서 선조전이면 이상하지 서 서 은혁 네 번째 줄 뭡니까? 네 번째 은혁 발표 오케이, 완벽해 준비하고 있잖아 준비하고 있잖아 준비하고 있잖아 아니, 발표 누가 해요 네? 본인이 듣자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왜 뚫었어요? 네 뚫었어요? 어 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나도 왔어 나도 왔어 뭐야 진짜로 진짜로 진짜 왔어 에이, 신혁 신혁 씨, 앉으세요 앉혀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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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오! 진짜 옛날 것 같아 2000년대 것 같아 키키 그래, 그래,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돈 앞에서 쪼잔해져도 돈한테 짜기 싫어? 물론 괜찮아요 근데 제가 돈을 두 번 주지 않단 말이에요 아, 오케이 뭔지 알겠다 돈 앞에 쪼잔해 너한테 짜기 싫어 그치, 맞아 너한테 짜기는 싫다 이 느낌이야, 맞아 내가 돈 앞에서는 쪼잔해져도 연애할 때만큼은 지출을 고민하지는 않겠다 그러면 괜찮지 않나요? 쪼잔해져도가 뒤로 나오면서 쪼잔해 도나한테 텐 텐? 너한테 텐? 어, 잠깐만요 왜 그래, 가발팀 저희는 정확하게 너한 텐으로 밀어봅니다 텐 돈 앞에서 쪼잔해져도 너한테만큼 너한테는 너한텐 짝인 싫어 다른 데서는 괜찮은데 너한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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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짝인 싫어가 아닌 거 아니에요? 만약에 텐을 밀 거면 기는 뒤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텐은, 텐은 가자 텐 가고 기고 가 오케이 텐구 이대로 갑니까? 저는 예 저는 예 자꾸 땐 같은데 3.3% 땐 원천징수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이건 땐구 같은데 어, 근데 땐... 땐구가 아니지, 탱구 땐구 땐구 좋다, 땐구 야, 땐구 땐구야, 땐구야 땐구야, 땐구야 땐구야, 땐구야 땐구 갑니다 오늘 뭐 새로운 별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땐 서, 선 뭐 다 우리 하루 종일 이거 때문에 아, 받침 좀 하지 마 아, 더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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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땐구 같은데 어? 지금 은혁 씨도 땐 쪽으로 왔어요? 땐구 땐구 땐이 말이 좀 돼 아, 꼬인 거 같은데 온혁 씨가 사실은 말이야 원천징수란 게 3.33%를 뗀 건데 이미 그러니까 어 땐구 땐구 네가 아는 세무사 있어? 야, 뭐야, 뭐야? 땐구 아, 몰라, 내 물대로 갔어 아, 몰라, 내 물대로 갔어 그러면 오늘만큼은 땐구 땐구 가봐, 가봐 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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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3.3% 땐 원천징수 그러면 스테이크가 몇 개일까? 돈 앞에서 돈 앞에 돈 앞에 좀 짠데 너한테 짝이 싫어 와두하리 엠씨 와두하리 실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2.5% 에잇 4.10% 4.1% 4.1% 5.4% 5.5% 5.4% 감사합니다.